여러분 안녕하세요. 팬쇼에 드디어 오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저는 박찬열이라고 하고요. 만으로 31살입니다. 우선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과 기대를 안고 오게 되었습니다. 비주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평소에는 편하고 조금 깔끔한 옷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좀 바뀌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는 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고 팀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. 네, 강아지 제가 키우는 반려견과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을까? 네, 지금 짜르라는 약 3살 정도 된 암컷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해외 마케팅 부서에 지원합니다. 네, 면접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며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펜셔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또 뵐게요. 안녕!